그리고 또 예전에 출연하셨을 때도 그렇고 평소에도 집가 하락이 조금 장기화된다. 3년 간다. 라는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전 최소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3년. 그러면 이 약세장의 장기화 전망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거군요. 네 없습니다. 회복했기 때문에 더 확실해졌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이 이렇게 꼭지에서 내려왔다 올랐는데 이게 고점을 못 들었잖아요. 그럼 다시 또 내리고 있잖아요. 또 고점을 못 들고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이게 한 역파동이죠. 역파동으로 한 몇 번 가면서 2, 3년은 그게 이어지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어요. 그 뒤에 시간이 정도 3년도 소요가 되면 가격은 좀 더 조정이 된 상태고 잠재수요자분들 입장에서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금리가 이제 2, 3년 지나면 조금 더 다운될 거 아니에요. 경제가 안정되면. 금리 내려온 거 받쳐주고 본인은 또 소득이 늘고 그때는 이제 수요가 다시 한 번 움직이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죠. 금리가 낮아지고 소득이 좀 높아지고 안 높아져도 모을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돈을 조금씩. 그럼 그게 시드머니가 많아지니까 대출액수가 적어진다는 얘기는 부담이 적어지잖아요. 그런 걸 계산해 보면 3년 뒤에는 일단 수요가 다시 한 번 쉽게 말하면 가격이 내려가면서 거리량이 증가하는 바닥, 바닥을 찍는 시점이 좀 올 것 같아요. 거의 26년, 27년 즈음 가야? 네.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닥을. 그러면은 그때 어떤 신호가 나타나면? 물론 그 전에 더 내려오면은 그때가 바닥인 거고 그죠? 아, 가격이 만약에 너무 많이 내려오면 그때가 바닥인 거고 바닥은 먼저 만들어질 수 있고 1, 2년 만에 올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 바닥은 안 왔다고 보고 여기 뚫고 다시 올라가는 건 저는 계산이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신호가 나타나면 그건 또 이제 우리 한 번도 교수님한테 여쭤보는 걸로 아까 역전세난 잠깐 운을 띄워주셨어요. 이게 역전세난 이야기가 2023년 중에 확 나왔다가 한동안 조금 더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전세자금 보증금 내주기 위한 대출에는 DSR 규제도 완화해 주겠다. DTI로 이제 조금 대체가 되는 그런 대책들이 좀 어떻게 약발을 발휘한 건지 앞으로는 이 역전세난을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일단 효과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고 심리적으로 많은 효과를 줬죠. 심리적으로? 네. 일단 일반 임차인 입장에서 이미 역전세는 벌어졌고 금리가 높으니까 그건 당연한 결과인데 정부가 전세 대출을 해준다.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 이게 심리가 어떻게 돼요? 어? 받을 수 있네? 아, 그러면 그냥 더 살까? 나갈까 해서 더 살까가 일단 마인드가 바뀌잖아요. 아, 돌려줄 수 있구나. 법이 났었는데 막 전세 사기나 빼지는 않겠구나. 그러니까 역전세로 나갈 분들의 수요를 일단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가야지만 생활이 아까 말한 최저생계비의 어떤 부담이 되는 전세 대출 이자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나가야 되는 거죠. 다른 데로 다운사이징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전세값 막 오를 때 원룸에 살던 사람이나 빌라에 조그맣게 사시던 분들 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이자 원룸이나 뭐 2룸, 3룸 빌라들이 다 월세가 뭐 80, 90 기본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금리가 딱 내려오니까 어? 이거 아파트 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로 다 갈아탔어요. 그래서 지금 빌라는 지금 비어있잖아요. 공실이 많잖아요. 더 안 좋다고 하죠. 더 안 좋죠. 그런데 역전세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도에서 말씀드린 심리 효과를 주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력이 있는 대출이 풀로 안 쓰셔가지고 DSR 완화해서 적용되는 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일부 내준 데들이 많아요.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전세, 역전세가 아니라 전세대란이라는 기사가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사의 팩트는 사실 어떤 기사 형태로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디 지역이 어느 아파트가 얼마 올랐다. 주로 이런 기사예요. 그리고 한국 부동산의 전세 가격 0.0 몇 오르는 이 데이터예요. 두 개예요. 딱 두 개예요. 그런데 이게 표본이 오픈이 안 됐고 부동산 자료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는지 명료하게 아직 오픈된 건 별로 없고 딱 그 두 개로 우리가 전세대란, 역전세는 없어지고 전세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상한 분위기가 좀 있는데 팩트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른 데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림이 보조자로 보시면 아시죠? 같이 임차권 등기가 2022년 1월 달에 서울도 한 200건, 경기도도 한 2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건수가 서울이 더 집값이 비싸잖아요. 전세값이 더 비싸고. 서울은 2023년 올해 7월, 8월에 2천 건이 됩니다. 10배가 늘어나요. 그런데 정부가 7월에 말씀 주신 전세대출 보증, 보증으로 대출 제도를 넣어주니까 잠시 이제 10리도 안정되고 역으로 신축 같은 데는 좀 올려받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니까 그 지금 말씀드린 2천 건까지 갔던 게 1,600건으로 줄었어요. 많이 줄지는 않았네요, 그래도. 네, 중요한 건 그거죠. 많이 줄지 않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한 두 달 사이에 정리가 좀 됐잖아요. 그리고 11월에 임차권 등기가 다시 또 올라가요, 개수가. 그러니까 그 수준이 1,600, 1,700 선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적되잖아요. 1년을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서울에 2만 채 집이 경매가 나오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라는 건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법원에게 저 집에 대한 일종의 담보권을 설정해 주세요. 내 돈 찾아주세요. 내 돈 찾아주세요. 저거 집주인이 함부로 못 팔게 묶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경매 붙여주세요, 이 얘기죠. 그래서 그 임차권 등기 명명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경매까지 간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주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팔아놓은 게 뭐 이렇게 내주는 게 해야 되니까 매물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위도. 그리고 가격도 이제 내려가는 효과가 지금 나오기 시작한 거고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초 강남 4구일 때는 아마 경매 물건이 계속 많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저번 달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몇 십 개씩 한 열 개, 스무 개씩 나옵니다. 이게 누적되는 형상을 보이거든요. 강남 것도 낙찰이 안 되고 유찰이 되는 게 한 3, 40%예요. 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실 때 아 이거죠.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데이터의 표본이 어떤 건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신축이고 대단지는 아시는 바 같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결혼 안 했던 젊은 분들이 작년 가을, 올해 봄, 올해 가을에 많이 결혼해요, 대부분이. 그 수요가 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또 제대로 된지만 아니면 그냥 차라리 결혼 안 하고 말지 이런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수요들이 몰린 게 신축 대단지거든요. 네. 그쪽 때들은 전세 가격이 강세를 보여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올라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2022년 고점대가 만약에 전세 가격이 6억이었다. 6억인데 이게 한 4억까지 내려왔어요. 어떤 데는 3억까지 내려왔고 반토막 났고 전세 가격이. 이게 지금 6억인데 4억까지 왔다 그럴게요. 얘가 지금 4억 5천 5억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전세 가격이 올랐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2022년에 자기가 전세 가격을 못 버텨서 나가야 되는 분은 이분은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1억 5천. 이분은 역전승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같이 움직이는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떨어져서 역전세난과. 나고 있고. 반등한 전세대란. 그러면 대자를 빼야 되는데 전세난. 네. 공존하는 거예요. 입지에 따라 달라진 거죠. 이거를 기사가 한쪽으로 보시니까 전세값이 오른다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이 팩트를 정확히 보셨어요. 되게 헷갈렸거든요. 저도 교수님 질문 좀 만들 때도. 어떤 기사는 역전세난. 어떤 전세대란. 네. 이게 지역별로 다른 건가 해서 막. 다 다르죠. 단지마다 다른 거죠. 지역에서도. 단지. 그렇죠. 상황에 따라. 신축구축 다 다르죠. 집주인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노원구 같은 데는 아시겠지만 영끌이 많았잖아요. 그럼 거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빨리 전세를 낮추든 뭐든 메꾸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전세값이 좀 더 내려오겠죠. 거기는 또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주로 이제 오르는 데가 좀 많이 나오고. 그런 거를 같이 보셔야지. 그 피크가 내년 봄이에요. 내년 봄. 24년 봄이요. 네. 봄에 이제 만기가 많아요. 많으세요. 2022년도가 꼭지점이었거든요.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 봄 그때 계약금액이 전세가격 최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년 봄 상반기까지 갈 것 같아요. 그 여파가. 이거는 그러면 조금 시장을 많이 흔들 수 있는 이슈일까요? 흔들 수 있는 분명히 영향을 주죠. 보이지 않게. 아마 제 예측은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신생화로는 힘이 또 약해지는 부분도 또 있어요. 금리 인하 효과도 심리적으로는 주잖아요. 주면 보통 여건이 똑같다 그러면 조금 매수심리가 살아나거나 전세가격 상승에 도움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도초에 보이지 않는 팩트들이 있기 때문에 힘이 약한 거예요. 약하니까 상승의 힘이 우리 봄에 봄 여름에 겪었던 막 회복하는 거 있잖아요. 다시. 그런 기운은 잘 못 느끼실 거고 약한 모습의 반등 약 반등 나올 것 같아요. 그냥. 그럼 그게 역으로 뒤에 가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제 힘을 완전히 못 쓰는구나 하고 한 번 조정 제대로 올 타임이 오겠죠. 그게 이제 가을에 부동산 PF랑 겹치면 심리적으로 또 안 좋아지잖아요. 이런 시간이 한 번 지나야 좀 바닥 짚고 다시 올라가는 장이 나오겠죠. 아, 그러면 24년 초에 어떤 역전세나 물건들 경매로 나오면서 조금 이제 상존하는 시장이 되는 거죠. 신생화로는 밀어붙이는 상승의 힘과 실제 시장에서의 약세 요인들이 부딪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고 뉴스들은 또 막 혼재가 되고 두 개가 나오는 거죠. 혼재가 되죠. 맞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와, 조금 어렵겠네요. 이거 시장을 해석하는 것도 24년 내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일반 분들은 많이 혼동스러울 수도 있어요. 보도가 다 다르니까. 그럴 때는 한문도 교수님을 찾는 걸로. 그럴 때는 와이스티즈를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껄무새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나 보면 저 둔촌중공 말이야. 미분양 난다고 위기라고 할 때 그때 분양을 받았어야지라는 껄무새가 있고 23년 초에 그렇게 시장이 경착륙한다고 했을 때 집을 샀으면 나중에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도 쏟아내주고 하면서 시장이 받쳐졌잖아. 그러니까 뭔가 최악일 때 들어가죠. 그러면 한문도 교수님이 24년 초에 강남 쪽에서도 경매 물건 많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럼 다시 한번 그때 시장이 경착륙이 되면 시장이 막 흔들리면 또 정부가 뒷받침해 주지 않겠어? 위기 때 한번 내가 과감하게 들어가 볼까? 라는 이제 과거의 껄무새가 미래를 대비한다면 혹시 뭐라고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예전과 다르다. 영어로 하면 디지타임 뮤지 디퍼런트. 발음이 죄송한데 그때 유명한 경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장이 왔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그 다르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정부에서 경제 위기가 터져가지고 경제 전반적으로 문제가 터지지 않는 한 물론 부동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말씀하신 그 폭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면 아마 더 부양책을 쓰기는 버겁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예산에 좀 문제가 있어요. 예산에. 제가 볼 땐 국가예산에, 재정에. 국가재정이 지금 다 갚았는지 모르겠는데 하늘에서 마통 100조 썼잖아요. 113조 썼죠. 세수는 50조 펑크를 났죠. 그렇죠? 그러면 신생아론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 30조라고 그냥 편하게 부를게요. 30조에서, 아 26조라고 그래야 되네. 26조 6천억에서 8조 정도 되는 돈만 국가재정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게 다 그 나라의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공공기관 자금이라든지 그 이자 차익 보전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원을 하죠. 이번에는 그 여러 제도 중에 이자 차익 보전을 쓰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이자 돈을 계산하니까 한 한 몇 년 사이에 한 몇 조 나가요. 나라 세금이. 그러니까 세금으로는 이자만 내주고 은행이 대출해주고. 공공기관이나 은행 거 가져와다 쓰고. 네. 네. 그러면 지금 나가는 데는 많고 들어오는 수입이 적으면 추경을 쓰니 많이 싸우는데 이번 정부의 스탠스는 뭐예요? 추경 안 하겠다잖아요. 그렇죠. 재정건조선이. 추경을 안 하면 돈을 들 써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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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부양책은 뭐예요? 대출할 수 있는 돈을 푸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네. 안 맞잖아요. 그렇죠? 정부 스탠스를 안 맞는다. 그리고 최근에 BIS 사무총장이 왔다 갔잖아요. 와가지고 한 말 있잖아요. 집값 낮춰라. 구조격해라. 그러면은 시스템 리스크는 충분히 버틸 수 있고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이 묘해요. 아다르고 다른데. 그렇죠? 물론 그 BIS는 이제 국제결제은행이고. 아. 죄송합니다. 국제결제은행. 은행들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 사람은 이제 직업적으로 은행의 건전성이 우선이야라고 보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네. 집값을 너무 거품이다. 위험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겠죠? 네. 직업적으로. 직업 중인데 안 해도 되는데 했다는 얘기죠. 아.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이 얘기를 드리면 아시겠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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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GST라고 있잖아요. 글로벌 스트레스 테스트. 아. 스트레스 테스트. 네. 이거를 지금 선진국 영국도 이거 받고 있고. 그래가지고 수상 날라온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이제 그 연결 짓는데. BIS가 전세계가 모여가지고 인천 발령 글로벌 금융이기 때. 그 바지엘이 그 산에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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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엘이 모여서 그 사인한 게 뭐예요. 야 이러다 다 같이 망한다. 룰을 지키자. 안 지키는 애들은 아웃. 이런 거잖아요. 다 사인하고 왔잖아요. 엔비도 사인하고 왔고. 그렇게 같이 지내고 있는데. 4월 달에요. GST를 선진국들은 받고 있고. 우리나라는 안 받고 있었어요. 음. 왜. 왜 안 받았을까요. 우리는 저 우리 주식시장도 왜 편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 그런 어떤 투명성 부족이나. MSC의 선진 기술이라든지. 아직은 퍼펙트한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GST를 하려면은 우리말로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할까요. 스트레스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깐다 그럴까요.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대표님. 내 속내를 다 드러내봐야. 그렇죠. 약점을 다 보여줘야 되는 거죠. 다 보여줘야 얘기를 듣잖아요. 취약점 다 꺼내주고. 네. 부실자산 이만큼 있어 보여주고. 그래서 내용을 다 이렇게 오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4월 달에 GST 회의가 있었는데. 한은 총재하고 금융위원장하고 갔단 말이에요. 날라갔단 말이에요. 날라가서 거기서 사인을 하고요. 우리도 GST 받겠다. 그동안 안 받았더라고요. 사인하고 3년 동안 모니터링 하기로 하고 사인하고 했는데. 이번에 찾아갔잖아요. 저는 이렇게 지축하는 거죠. 그러면 그 4월 달에 사인을 하고 우리나라의 내용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다 자료를 줬을 거고. 그렇죠. 그럼 거기서 1% 금리가 올라갈 때 내려올 때 국채금리가 있을 때 변동성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서 그 보고서를 가지고 왔겠죠. 그냥 팩스로 보내도 되는데 온 이유는 못 가요. 액션을 하러 온 거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왔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와서 던진 워딩이 말씀하신 대로 직업적인 수준인데 왜 와서 했을까. 그냥 거기서 하면 되죠. 그렇죠. 굳이 날라와서 그러면 방송이나 언론한테는 그렇게 간단하게 워딩을 했지만 안에서는 신랄하게 BIS의 입장을 얘기를 했겠죠.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라는 스탠드랑 맞는 게 뭘까요. 자료는 먼저 받았어. 그 사이에 여러분 F4 우리 수장들이 그렇죠.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넷이서.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10월 말부터요. 갑자기 동시에 스피커가 통일됩니다. 가계부채 문제 있다. PF 부실 처리해야 된다. 구조개혁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가 다 같이 나와요. 추경호 장관까지. 왜 갑자기 나왔을까요. 보고서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냥 이렇게 추측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BIS 사무총장이 와서 간담회를 열고 하고 이런 일련의 거를 제가 이어보니 그러면 우리가 IMF나 OECD에서 경고를 받은 내용에 추가적인 테스트를 다 해봤을 거고 그러면 정부의 스탠스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했을 거예요. 솔직히 우리나라 아시지만 국민 대차대첩표도 만든지 뭐 30, 50년도 안 되잖아요. 금융위는 약간 처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계산해 보면 한은 총재나 금융위원이나 금감원장 입장에서 BIS에서 딱 던지는 라인이나 어떤 가이드나 조언에 대해서 무시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계산해 보니까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하해도 우리나라는 크게 금리 인할 여력이 없을 거라고 제가 판단하는 게 그런 거죠. 도리어 이건 있겠죠. 구조개혁을 전제로 해서 금리 인하하는 건 용인했을 거 같아요. 구조개혁. 네. 하면서 금리 인하를 하면 가계가 건전하게 살아나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집안이 있는데 좀 얘기가 좀 새서 죄송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한 집안이 이렇게 있는데 다섯 식구예요. 아버지 엄마 자식 셋이에요. 열심히 돈을 벌어요. 집을 살려고 집 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들 하나하나 아들이라서 죄송한데 아들 하나가 사고를 크게 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 팔아서 해결해야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그 아들이 예를 들어서 PF 부실 현장이거나 또 아니면 영크란 그 과정을 할게요. 네. 여기다 올인하고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같이 물 끼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 정리하면 나머지 넷이 살아서 가져오고 유지가 되죠. 국가도 그런 개념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개혁이 어떤 저는 그냥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 사고 치던 아들이 군데를 가면 정리가 되잖아요. 사고를 안 치니까 자생력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도 지금 사고를 치는 부분 뻔하잖아요. PF 부실부터 해서 이런 거 몇 개 있잖아요. 그게 정리가 되는 과정을 넘어서면 그 다음은 좋아지겠죠. 장이. 시장도 좋아지고 그중에 이제 부동산 조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어떻게 남의 나라한테 함부로 해요. 집값을 낮추라는 얘기를. 이 집값이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경제가 증가하고 유동성이 안전하게 움직이는 건전한 유동성 금융 장세에서 올라갔다라면 그런 얘기를 안 했겠죠. 그렇죠. 그때라면 뭐. 이게 오버페이스가 됐다고 판단하니까 이게 터지면 잘못하면 뭐 뱅크론이 뭐 괜히 나나요. 순간적으로 심리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심리 확 쏠리면서. 서로 믿고 신뢰하면서 하는 게 신용인데 금융시장인데 지금 그런 부분을 테스트해 가지고 온 결과가 그거니까 저는 그 워딩을 좀 깊게 받아들였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손쉽게 여러분들 뭐 금리 인하를 0.5 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난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그건 계산식 아무 말도 안 나요. 그럼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돼요. 소비도 줄고 이런 게 데이터가 다 뜨니까. 남들이 아니라 저보다 높으시거나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쓴 보고서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결은 다 비슷해요. 그럼 그걸 무시할 수는 없죠.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가장 아픈 부분. 파괴부채. 그렇죠. OECD 중에서 유일하게 GDP 대비 100%가 넘고 그걸 참 어떻게 관리를 한다고 해도 그게 1, 2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뭐 10년, 20년 플랜으로 해도 될까 말까 한 거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터지지는 말아야겠다. 그렇죠. 그건 이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터지는 순간 뭐 우리 다 뭐 터지는 능력도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솔직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니 구조개혁을 잘 해가면 되잖아요. 미리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네. 나도다가 어영부용하다 보면 터지는 거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려면 또 뭐 이제 영끌이라든지 네. 갭투자라든지 그런 걸 또 이제 조금 더 어렵게 해야 하는 거고 정책적으로 보면. 근데 그게 또 시장은 또 뒷받침이 안 되는 거고. 그게 필수적이죠. 네. 좀 무거워집니다. 근데 더 무거운 얘기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아 그렇습니까? 아니 왜냐면 부동산 PF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네. 이게 지금. 뿅뿅. 이를aps니까. 이를aps. 이를ap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